구글 계정에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메뉴 버튼에서 드라이브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좌측 상단 세로 만들기에서 폴더를 선택합니다. 폴더의 이름은 챌린지 언더바, 콜라 언더바, 이메일 주소로 지정해줍니다. 이메일 주소는 챌린지를 신청할 때 작성했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합니다. 폴더를 우클릭해 공유 버튼을 눌러 웅크리 계정을 입력해 공유해줍니다. 구글 드라이브 주소는 생성된 폴더를 우클릭해 링크 생성 버튼을 눌러 복사합니다. 복사된 링크를 챌린지 신청 페이지에 구글 드라이브 주소 입력란에 붙여넣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